네 안녕하세요. 오전에도 청소년 참정권 사다리법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청년기본법 시행 첫날을 맞이했고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한 환영의 말씀을 표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동대문의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2020년 8월 5일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드디어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전에 바로 여기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사다리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청년기본법 시행 첫날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청년은 어떠했습니까. 청년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작년 5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당정청 청년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설치,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실, 총리실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1월 9일 통과된 청년기본법은 드디어 오늘 8월 5일 시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년이 누구인지 청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청년 문제를 접근할지 무엇부터 해결해 나갈지 결정하지 못한 것도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청년을 단순히 경제활동 초기 단계의 세계대로만 바라봤던 편중된 시각을 깨고 청년 세대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양화된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해결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청년의 희망이 정책이 되고 청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법 시행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